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이죠.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의 세 번째 부동산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최영희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세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종로구 원남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드리는 원남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호선 종로 5가역에서 도보로 약 7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 오피스텔입니다. 서울 도심권인 종로구인 만큼 다양한 지하철 노선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직주근접지로서 각광받고 있는 원남동이라고요? 네. 원남동은 종로구입니다. 종로구는 대한민국의 중심지역이죠. 하면서 교통이 바로 직주근접지로서 어디든지 굉장히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이 가지고 있는데 동대문이라든가 남대문이라든가 이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또는 재래시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선호하는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로구 원남동에 대표적인 개발 오제가 있다면 세훈상가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을 꼽을 수 있는데요. 세훈상가 재정비 촉진지구는 신도심으로 새롭게 탈바꿈한 지구로서 그동안 서울 도심 내 낙후 지역이었던 세훈상가 일대가 재정비 사업을 통해 종로구의 새로운 상권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풍부한 유동인구와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되는 종로구 원남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의 중심 권역으로 와봤습니다. 종로구 일대를 돌아보도록 하죠. 원남동이 위치한 오피스텔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곳인지 대표님, 개요정보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종로구 원남동은 바로 종로 3가와 종로 5가 사이에 있습니다. 종로 3가와 5가는 우리가 여기에 쇼핑할 수 있는 근문방들이 굉장히 많죠. 3만 5천여 개의 지금 현재 점포가 있고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만 해도 15만 인구가 됩니다. 바로 옆에 해서 여기에 굉장히 희귀성을 가지고 있는 단지 내에 아파트처럼 생긴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호선 종로 5가에서 도보로 7분, 3가에서 7분입니다. 전역면적은 25.1인데 원룸과 1.5룸과 투룸으로 있습니다. 분양면적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1.5룸인데 1.5룸치고 상당히 면적이 넓고요. 분양면적은 43.4입니다. 9층 여기가 지금 현재 103동으로 되어 있는데 9층 10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6층을 말씀을 드리면서 1.5룸인데 금년도 5월달에 중공 예정에 있어서 한참 짓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3억 5천 2백입니다. 그러면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건물은 서울 중심에 있는 단지화처럼 3동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이 오피스텔은 지금 현재 거의가 2년 전서부터 짓기 시작을 해서 거의 올 5월달에 중공이기 때문에 가격을 놓고 보면 2년 전 가격이라고 놓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1.5룸, 원룸, 투룸 이렇게 갖춰져 있는 건물이고요. 나름대로 상당히 건물이 아주 탄탄하다고 그럴까 큰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1.5룸 치고도 투룸과 같은 면적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지금 주방이라든가 거실이라든가 또 내지는 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공간을 굉장히 활용도가 높게끔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 지금 현재 옵션에 대한 부분은 여기가 풀옵션이라고 그랬듯이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들어가지만 1.5룸에 대한 부분은 스타일러까지 지금 들어가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일러까지 들어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면적도 또 상당히 넓게 빠져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아주 사용하시기는 아주 좋은 그런 분위기에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 봄이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5월에 준공 완료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곳 6층까지 올라가시면 되겠네요. 에어컨이나 세탁기 같은 것들 옵션, 풀옵션으로 준비가 된다고 하니까 이 점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잠시 바깥으로 좀 나가보겠습니다. 입지와 호재 더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입지는 1호선으로 지금 현재 종로 3가, 종로 5가에 지금 현재 가운데에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했는데 바로 옆에는 종묘가 있습니다. 종묘가 있고 지금 현재 이거 1호선을 타고 4호선, 5호선, 3호선 모두 만날 수 있고요. 6호선까지도 다 있고 사실은 서울 시내의 중심이고 여기에 그 종로라고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환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보로도 충분하게 우리가 광화문을 간다거나 동대문을 간다거나 태계로를 간다거나 명동을 가는 데는 도보로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우리가 여의도라든가 용산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동차를 타고 가면 여기 강남을 간다면 1호 터널 지나면 바로 우리가 강남에 접할 수 있고 여의도에 간다라는 부분은 용산 가는 것도 제3, 우리가 터널 지나면 될 거고요. 동대문 간다라고 하면 논스톱으로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20분이면 모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종로라고 하면 우리가 시내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다니는 그런 공기가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여기 종로의 원남동만큼만은 종묘가 바로 옆에 있고 창덕궁, 창경궁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서 나오는 그런 산소에 대한 부분이 너무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녹지 환경에 대한 부분 또 내지는 조금 더 나가면 우리가 물도 이용할 수가 있죠. 청계천이 우리가 물로 이용할 수 있는 천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만보 걷기를 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환경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1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업무 단지라든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학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거는 서울대학 치과대학이 바로 옆에 있고 방송통신대학이 있고 홍익대학이 바로 도보로 바로 5분권에 있습니다. 서울대라든가 또 여기에서 또 성균과대라든가 한성대 또 성심대 도보로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이곳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로 인해서도 수요는 넘치고 넘치고 넘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건물이 상업지역 내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땅으로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부터 주거지역부터 준주거지서부터 1종, 2종, 3종 있지만 최고 좋은 것은 상업지역이거든요. 상업지역은 최고 높은 공시가와 최고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현재 바로 옆에 이렇게 종료나 창경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9층, 10층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여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바로 옆에 보면 이렇게 많은 기금석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3만 5천여 개 기금석의 상가가 지금 바로 옆에 있고요. 광장시장이 도로만 건너면, 찻길만 건너면 있고 동대문 패션타운이라든가 세훈상가 너무도 많은 상업지역 내에 이렇게 인구가 하루에 유동인구만 해도 150만 인구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너무도 앞으로의 또 서울의 중심에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는 의료죠. 서울대학병원이 바로 곁에 있고요. 국립의료원이 바로 곁에 있고요. 고려대학이라든가 서울백병이라든가 삼성의료원이라든가도 바로 여기 시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같이 어우러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건너편에 보면 세훈상가가 재정비 촉진지구로서 한참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한 것도 있고 개발하는 부분도 있지만 1단계, 2단계로 나눠져서 종로에서부터 태교로까지 일자로 50년이 넘었죠. 53년에 걸쳐서 지금 여기가 상가가 되어 있던 아주 노후되어 있는 건물이 여기도 새롭게 건물이 높게 올라가고 개발이 된다면 같이 어우러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이제 구역구역이 지정이 돼서 여기야 그동안에 전자상가죠. IT라든가 전자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서 상당히 많은 인구가 여기서 근무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앙의료원도 지금 현재 이전한다라고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그 옆에 미공단부지가 지금 현재 개발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미공단부지에 개발이 되어 있는 것도 동대문 패션타운과 어우러서 개발이 된다라고 하니 이것도 또한 인구가 그만큼 많이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GTX B노선이죠. 동대문의 신설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대문뿐만이 아니라 광화문에도 지금 새롭게 A노선이 지나가는 서울역에서 정차하는 그런 부분이 삼천까지 가는데 중간에 광화문에 한번 정차할 수 있게끔 지금 계획 중에 신설 노선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GTX까지 같이 어우러서 어디든지 20분 안에 갈 수 있는 지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분당선도 지금 현재 서부 연장선으로 인해서 신사동까지 이제 곧 개통이 될 예정이지만 이 부분이 용산까지 와서 서울역을 통해서 시청으로도 시청으로 통해서 경북공을 통해서 신분당선도 이게 같이 연장선이 된다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야말로 종로여도 지금 현재도 사통팔달입니다. 또 지금 현재는 업무라든가 상권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기금속이라든가 모든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종로의 중심에 있는 원남동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에서도 종로의 입지야 긴 장화 설명이 필요 있겠습니까? 워낙에 또 상권 발달에 있죠. 일자리가 풍부한 서울의 중심지역 바로 종로라는 겁니다. 지금 살펴드리는 곳은 특히나 세훈상가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이런 개발 오제부터 해서 GTX 빈호선 이야기까지 앞으로 기대감이 더 커지는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종로구 원남동의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면 원남동의 오피스텔 가장 궁금해하시는 가격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대표님. 가격은 지금 현재 회사 보유분입니다. 130세대인데 그동안에 회사에서 1차 분양이 끝났고 지금 회사 보유분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중도금까지 다 끝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하시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제가 또 한 번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 예생매매가는 3억 5,200인데 임대가가 지금 많이 올라서 전세가가 올라서 그래도 10%는 내야 되니까 지금 현재 3억 1,700이라고 치면 실투자 금액은 3,500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bacter 손 назв 흡 其